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억만장자 그들은 어떻게 돈과 조직을 형성했는가? 마지막 시간 시즌 3의 마지막 시간 스티븐 스필버 조지 루카스 이 두 헐리우드 거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둘 다 공인된 억만장자입니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영화인 중에 억만장자가 있나요? 왜 없을까요? 없다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백희성학과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티븐 스필버 조지 루카스 손가락을 서로 마주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헐리우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부 아마 이걸 걸요. 이쪽은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드류 베리 모어 주인공 여동생의 손 이쪽은요 이티죠. 익스테라 뭐예요? 테레스 테레스 뭐 토레스트리 알 그죠? 예 외계인. 세계 영화에서 다섯 가지 명장면 뽑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달을 일으켜놔. 달을 일으켜놔. 정말 예전에 포스트에는 이런 게 없었겠죠. dvd 이런 게 없었겠죠. 이게 1982년도 작품이거든요.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별 기대 없이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별 기대 없었습니다. 그냥 막 똔또이나 하면 일본말로 수익 분기점에만 도달하면 되겠지. 웬걸. 지금까지의 발표되고 난 뒤에 헐리우드 영화 백 년을 통틀어서 역대 흥행 랭킹 삼위 예. 유니버설 영화사를 완전 그냥.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 이 티만 딱 생각하고 이게. 그렇죠 이티 대단한데. 이티. 그럼 이게 조지 루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수염을 안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이 사진 때문에.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스피버그 이 사람은요 루카스. 예. 어 천구백. 몇 년도 칠십육 년도에 둘이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1939년부터 46년생 최고의 영화감독들입니다. 1 브라이언 드팔마 대표장 뭡니까. 대부. 무슨 브라이언 드팔마가 대부야. 예 들어오십시오. 브라이언 드팔마의 최고의 인생 작품.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무슨 소리야. 미션 임파서블이지. 원래 저기 마감. 회사에서 마감 칠 때 이 음악 치면 갑자기 마감이 잘 된다는 말이죠. 빰빰빠바바밤 빰빰바밤. 이거죠. 프란세스 포드 코폴라. 뭐 감독했습니까. 대부. 갓 파더. 그 다음에 뭐야. 지옥의 묵시로. 그렇죠. 프란세스 포드 코폴라. 조지 루카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하고 그냥 스타워즈예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맞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최근에 신들러 리스트부터 거꾸로 들어가야 될 정도의 맨 첫 작품은 어느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찍은 거 말고 첫 작품. 바로 제가 태어나던 그 해에 내 태어나고 한 달 하루 있다가 나온 아니요. 선생님이 존스입니다. 조금 저 욕을 조금 하자면 아가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백상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지 루카스 40년 9월 프란세스 포드 코포라 39년 4월 조지 루카스 44년 5월 스티븐 스필버그 46년 12월 이렇게 7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를 맺고 지금까지도 모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임에 끼어들어간 사람은 누군게 제임스 캐머런. 왜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별거 아닌 그냥 고등학생들 뭐 대학교 요런 애들의 모임이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름들은 그야말로 억만장자의 이름이에요. 다. 이게 미션 임파서블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왜 총알이 날아올 때 이렇게 그저 피하자.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막 그 빌딩을 그 이름 뭐야 그 탕크루스가 휙 하고 그저 뛰어들어가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게 뭐 노스턴트라고 그게 말이 되나 노스턴트라는 게. 목숨 걸고 연기할 일이 있어 그래 노스턴트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괜히 광고 포인트예요. 이십대 시절부터 학술단체로 친분을 다져서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이들의 프렌드쉽 영화 컨퍼런스가 알려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게 뭘까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네 명이 모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 저거는 어떻게 해볼까 집단지성의 힘이라면 이게 여러분 뭐냐면 권위주의가 없는 단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왜 공동의 능력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딱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새 최선을 다해가지고 각자의 작품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거야. 공동 투자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게 브레인거 그들의 걸작 영화는 전부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 갔을 때 영국에 런던을 가가지고 캠브리지 대학교를 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 런던에 있는 건 아닌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거는 다들 오 여기가 캠브리지가 이라고 있는데 그 패키지 관광하러 간 유럽 거기에서 뭐냐면 나는 블룸스베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 홀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가이드도 몰라. 모르지. 누가 그걸 찾는 사람이 있었나. 여러분 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한두 개 나와있을 거예요. 블룸스베리 홀이라는 어느 정도는 이것보다 이거 한 반쯤 되겠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여덟 명이 앉아있던 스터디 그룹의 정규적인 장소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당시 캠브리지 대학교 학장이었어요. 총장이 화이트헤드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게. 조지 에드워드 무어. 당시 총장이었어요. 제일 나이 어린 건 루트비 비티겐슈타인. 예 제일 나이 어린 거 논리철학농고 그다음에 버트랜드 러셀. 그렇죠 요런 사람들. 그리고 제일 이제 공부 못하고 맨날 두드리맞는 아 하나 윈스턴 처치. 그거 바보잖아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뭐야. 맨날 그 블룸스베리 그룹의 스터디를 이끄는 사람.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렇게 이쯤 가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준희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정도의 진희보다. 그럴 수도 있지. 시. 시. 그거 뭐야. 한 두세 살 어린 정도의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다 나 따라 다녀요 그냥. 자기네들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데 그거 앉아서 거기에 책상에 각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름표가 있어요. 이 자리에 주로 앉았다. 그래 유일한 여성분이 한 분 계셨으니 그 시로 되게 유명하죠. 버지니아 울프라는. 뭐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뭐 그래 샀잖아. 그렇죠. 버지니아 울프의 뭐를 노래한다며. 그렇죠. 그 버지니아 울프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그렇죠.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앉아서 이러고 사진 찍었어. 가이드는 나도 몰랐던 장소를. 나는 처음부터 여기를 오고 싶었다. 그래 각자 자리에 다 앉았어요. 각자 자리에 다 앉아갖고 사진 찍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펜탁스 카메라 그거 갖고 가갖고 또 이라니까 또 일제 불명도 그때는 다 디지털 카메라가 다 그 펜탁스고 뭐 이랬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림푸스 카메라 이런 것밖에 없었어. 다 일제야 니콘 뭐 무슨 뭐 미놀타 이런 것도 일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야 인마 역사 강의 좀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적어놔요. 보니까 한 나이가 지그시 드신 분이 그렇게 해놨어요. 바로 차단했습니다. 뭐 그냥 서로 안 보면 되지. 자기가 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메시지만 차단을 했거든요. 메시지밖에 차단이 안 돼. 그 사람은 메시지밖에 안 보냈기 때문에. 내하고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페이북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건 나 처음 알아서. 그래서 눌렀더니 메시지 차단이 됐는데 자꾸 떠요. 다시 연결하고 싶어 한대. 왜. 다시 연결해서 왜. 미친 거 아이가. 그분 저기 페북을 보니까 저기 직업이 요리사시던데 요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역사관을 갖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뭐 신경질 나면 다시 얘기하세요.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저기 뭐야. 그들의 이 내가 그래서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할래 끝내 일주일만 기르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걸 29일 날 강의할 걸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5일째 길렀어요. 그래서 5일째 길렀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루만 더 기르면 내 손에 죽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와이프가. 하나도 멋있지도 않고 개뿌리 무슨. 이 사람 봐라. 조지 루카스 얼마나 잘생겼노. 이름도 루카스야 무슨 박카스 같아.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스필버그 그러니까 무슨 버그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스타벅스 뭐 그런 거 같잖아. 그러나 머리 스타린이 장발이네. 그래서 옷만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옷만. 옷만. 루카스가 이런 거에 이 넥타이를 잘 맨대. 그래서 주로 촬영을 하는 우리 황작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 아니 이것만 입고 오니까. 마이크를 어디다 매달아야 될지 모르게. 그래 내가 넥타이를 딱 매 드네. 아니 여기다 넥타이를 매요. 보세요. 이게 루카스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럴 때 박카스는 한 잔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영화 음악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네 명의 브레인스토밍의 결과가 뭐냐면. 영화의 모든 것은 영화 음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여요.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랭킹 1, 2, 3, 4, 5위가 뭐예요? 흥행 랭킹. 모르시죠? 여러분. 쉬리가 거기서 왜 나오면. 쉬리가 언제적 쉬리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강의 한번 쉬어 볼래요? 쉬리? 쉰 것도 아니고. 광해는 무슨 광해요. 역사 왜곡 영화 아시죠? 명량이 1등. 명량.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5위가 베테랑 이렇거든요. 왜 모르게? 영화 음악이 없어서 그래요. 딱 떠오르는 음악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영화 하면 음악 중에 우리나라 중에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클래식 음악이야. 자전거를 탄 풍경이라는 생소한 그룹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타치고 노래를 잘하는 거야. 해질령 너흘처럼 하면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 들으면 다 클래식인 거 알아요. 이게 음악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텔레비전 시리즈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나라 오나라 하면 뭐 생각나요? 대장군 바로 생각나잖아. 허준의 음악 좋은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 중에 또 좋은 거 뭐 있나?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하면 뭐예요? 바로 이병헌 생각나잖아. 아, 아이리스. 아, 아이리스 바로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영화 음악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모으는 게 이러면 절대 왜 그럼 우리나라는 영화 음악이 없는가? 이러면 영화 음악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거의 외국 곡을 가져와서 삽입곡이에요. 그 영화 자체로 지어진 음악이 없어요, 잘. 그러면 클래식의 자전거를 탄 풍경이 불렀던 너에게 난, 나에게는이라는 그 노래는요. 조인성이 너무 연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조인성하고 손예진하고 이렇게 뒤집어쓰고 빗속을 뛰어가는 걸 찍어야 되겠는데 얘가 발 연기가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야. NG가 자꾸 나는 거야. 손예진이 옆에서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슬로우 모션으로 찍자. 감독이 낸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음악을 깔자. 그러면 조인성이 발 연기라는 걸 누가 알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 인식 때문에 안시성이 망한 거예요. 안시성에 음악이 없었잖아요. 조인성 지가 나와서 활 쏘고 이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안시성 같은 그 엄청나고도 대단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고작 그 정도 영화밖에 못 만들어요. 왜?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노래 부르는 서련이 나와도 노래를 한 게 아니고 뭐야? 이거 석궁을 쐈잖아. 그 말 타고 피하고 이랬잖아. 유브리너하고 캐리그란타가 나와도 그 연기는 안 돼. 무슨 자기가 해, 그걸. 아시겠습니까? 조스 한번 보십시오. 조스. 조스. 헤엄치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백상아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 1975년부터 나타났던 전 세계의 흥행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 음악,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뭐냐면은 원래는 도심지 안에 다 있었어요. 주택이고 뭐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빠져나갔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로 빠져나가니 도심지에 있는 영화관만 따로 있어갖고는 장사가 안 돼. 당사가 안 돼. 그래서 이 4인 공동체가 제시했던 의견이 뭐냐 하면 생필품 상점과 극장가를 같은 건물에 두자라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멀티플렉스. 그렇죠? CGV 이런 거 다 쇼핑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필품을 사러 와서 영화도 보게끔 만들자. 영화만을 보게끔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치면 실명을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이니까 뭐 충무로에 있는 그런 극장들 그렇죠? 명보 극장이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옛날만큼 안 가죠? 그건 뭐냐 이마트 안에 가서 그 꼭대기에 가면 당연히 극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지하에 가면 뭐가 돼? 지하 1층에는 뭐 먹는 게 있죠. 쇼핑센터 안 가봤습니까? 영민 씨 오랜만에 와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 명성왕후 인연왕후 여러 가지 있잖아. 원경왕후 셋 다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해요. 원경왕후는 할 줄 아는 소리가 어찌하여 처남들을 죽인단 말씀이오 이거고 인연왕후는 장희빈 내 인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야 명성왕후는 내가 조선했고 됐다. 딱 세 마디 생빌품 상점과 극장가를 한 곳에 둬라. 그 다음 TV 보급 확산했다는 영화계 천재들의 맞짱입니다. 이게 TV 보급이 확산되잖아. 내 강의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막 유튜브로 보지요. 여기 와가지고 축구 국가대표팀 중계도 내가 뭐 하려고 상암경기장까지 가. 나오려면 차도 없고 지고 나면 또 기분 더럽게 나쁘고 그냥 텔레비로 보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화관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영화 흥행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게 한 소닉 분기점쯤 가면은 각 TV 3사들이 저기 텔레비전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격을 주고 그냥 집에서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료관객수에 그것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창 인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와야 되거든. 판권을. 그래야 많이 보지. 그래 갖고 만 이백 원 이래도 사람들이 봐. 안 그랬습니까 통신사에 한 사천 원 띠주고 육천 원은. 영화사가 먹는 거예요. 아니 반댄가 그렇지 뭐 B급 영화들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소설의 원작을 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구 원작 이런 거. 왜 책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아시겠습니까 책 많이 팔아먹어야지. 블록버스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다 뭐라 그래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거. 숫 몇 천 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해라 이거 뭐야 미국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면 뭐 그냥 그냥 완전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스크린을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정조로 확 해가지고 전국이 그냥. 그저 거기에 확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관련 굿즈 여러분 굿즈가 뭡니까 상품이 상품 관련 굿즈를 많이 제작해라 사전 다큐멘터리도 굿즈예요 통신사에 비싸게 팔아먹는다. 사전 다큐멘터리 만든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계적으로 창조해낸 게 또 뭐가 있어요. 메이킹 필름. NG 모음집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재미있겠다 이거야. 뭐 여배우들 민난모음집 이런 거. 여배우가 이렇게 가다가 꽈당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거 팔아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사요. 그러니까 사전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입니다. 존 윌리엄스.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모든 음악의 작곡자입니다. 이 사람. 조스, 스타워스, 인디아나 존스, 이티, 주라기공원, 슈퍼맨, 해리포터, 쉰들러리스트. 전부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음악은 존 윌리엄스가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에게 지어서 바친 것. 제가 늘 얘기하죠. 줄리아드 음악 대학원에서 출신 가운데 가장 출세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존 윌리엄스 하잖아요. 윌리엄스 그렇게 부릅니다. 내 영화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는데 그걸 흘러내리게 하는 건 윌리엄스의 음악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 조지 루카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그거 있죠. 제국군대의 행진곡. 그거부터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다스베이다의 테마. 슈퍼맨의 음악이 없는 슈퍼맨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티가 그 달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음악이 없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딴 음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대체가 안 돼 대체가. 제가 대체가 안 돼. 우리나라 ost는 그 될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나. 오케스트라 반주예요 오케스트라 반주. 무슨 특수한 뭐 이게 컴퓨터 음향이 아니고요. 1932년 2월 8일 그가 태어난 스필버그에 의해서 발탁됩니다. 조지 루카스에 의해서 대성합니다. 딱 듣기만 하면 중독됩니다. 특히 인디아나 존스 음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악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소재도 있겠지만 그 음악이 거의 다 살린 흥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딱 듣기만 하면 중독되는 그리듬의 발견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노하우야. 비법이 이 사람을 하나 딱 마음을 잡은 거야.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에게 클래식 음악으로 연주되는 영화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는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격떨어지게 그런 거를. 나는 곧 죽어도 말이지 뭐야 뉴욕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야지. 내가 이 줄리아드까지 나와서 영화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조스라는 음악을 만들어 내는데. 이거 있죠. 이거를 파하고 라를 계속 연주합니다. 처음에 다른 음악가에게 시켰습니다. 다른 음악가에게 시켰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하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런 음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고 나서는 거 있잖아요 그 나섬이 완전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영화가 제작되기도 전에 이 영화음악이 되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다 제작되고 나서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영화를 만들어봐 음악을 만들어봐가 아닙니다 존 윌리암스가 감독이 며칠에 걸쳐서 존 윌리암스에게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본을 보고 자기가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연상을 해서 이 음악은 이렇게 써야겠다 이 음악은 이렇게 써야겠다 이거 하면 작곡해봐 이거 어떻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비트윈더 라인스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행간을 그 능력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쓴 거예요 대단하다 스타벅스 스타벅스란다 미쳤다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음악의 시사회에서 이게 처음 공개됩니다 음악이 처음에 그 딱 시작될 때 뭐 롱타임 오고 갤럭시 파 파 앤 어웨이 라는 그 말 를 이 음악을 딱 듣고 제국군대의 행진곡까지 다 듣고 난 뒤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렇게 말했죠 아깝다 내가 저 영화를 만들고 내가 저 음악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조지 루카스한테 미쳤다고 저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영화가 잘 돼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조지 루카스가 제작만 하고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시킨 인디애나 존스에서 다시 한번 진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클로즈 인카운터라고 미지와의 만남 모르는 세계와의 만남이라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있었어 사실 그게 완전히 스타워즈에 묻혔어요 근데 그 영화 그 영화에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저기다 썼어야 되는데 그럼 영화가 좀 덜 덜 망했을 텐데 그런 줄 알겠어요 그 이제 이티에서 끝내주는 음악이 하나 나오는 거죠 흘렀네 밤 속에 있는 그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영화 음악의 완전 대부가 되는 거예요 조지 루카스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보장하잖아요 개런티 하잖아요 다 저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야 우리 음악도 좀 해주시오 이상하게 이 사람이 SF 판타지 쪽으로만 좀 잘 풀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닌 게 지금 여기 뭐야 신덜리스트 아니에요 그렇게 슬픈 음악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멋있고 웅장하고 어떤 영웅이 등장하는 이런 대규모 블랙버스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뭐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인 같은 유대인이고 했던 그 이자크 펄만이 연주하기 이해도 정확한 이자크 펄만 정도 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아무거나 연주하겠습니까 세계 삼 대 바이올리스트 중에 한 명이거든 이자크 펄만 응 뚱뚱하고 좀 날씬한 버전이 이제 핑커스 주커만이라고 또 한 명 있는데 핑커스 주커만이라고 핑커스 주커만의 최대 라이벌은 지금 우리 한수연 선생님께서는 전혀 그게 뭔 소리여 뭐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가 보다 그 마치 지난 시간 그 골프를 할 때 홍송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뭔 소리 이러면서 예 그 영광인 줄 알아 이 사람들아 한번 이제 이름을 불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악플 달리겠네 네가 뭔데 이 시즈러면은 이것도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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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의 작품입니다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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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작품입니다 이게 전부다 작품입니다 제일 안 유명한 거를 여기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안 유명합니다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공항 노숙자 공항 노숙자의 신세 브루스 이 사람 이름 뭐더라 턴 핸크스 그렇죠 예 1 제일 최근 거부터 신들러리스트 칼라 퍼플 백 투 더 퓨처 이티 주라기 공원 뮌헨 뮌헨이라는 여러분 영화 아세요 뮌헨 1972년도에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팔레스타인 특공대가 테러를 일으킨 거죠 올림픽에서 그때의 어떤 그 구출 작전에서 그걸 엔테베 작전이라 그게 구출 작전이 거의 실패했습니다 거기 선수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들이 결국 총격전으로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 뭐 승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마 이거 저 저 올림픽 이거 하지 마자 하지 마자 진짜 그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릴 때 진짜 몬트리올은 보안 장비 챙기다가 적자가 났다 할 정도입니다 공항 검색이고 뭐 말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저희 76년도 올림픽은요 거의 선수단 사이에서 총 들고 이렇게 경찰들이 서 있었다 할 정도의 또 비슷한 비극이 일어날까봐 그거를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들 이런거는 백투더 퓨처 이런거는 다 시리즈잖아 시리즈 그 다음에 이거 조스 조스도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램 린 그램 린을 그 만든 목적은 스티븐 스필버브가 어린이들에게 살찌지 말라고 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 그램 린은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밤 열두 시가 넘어가면 먹어선 안 된다 그걸 먹으면 괴물로 변한다 그래서 이건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 정말 그 사회 캠페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두 시 넘으면 먹지 마라 그리고 뽀빠이도 뭐야 시금치를 먹어라 미국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래 갖고 뭐야 구니스 저쪽에 아미스티드 아미스티가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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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미스티 그다음이 저것도 유명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스티븐 스필버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아이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저렇게 수준 높은 영화도 만들 줄 아나 했던 거 원래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이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그렇게 작품성이 높은 영화를 만들어 여기 오프라 윈프리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리 디포트 그다음에 뭐야 맨인 블랙의 제작을 담당합니다 맨인 블랙의 아시겠죠 인디애나 존스에서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 마지막 3탄 션 코네리하고 나왔던 그 최근에 저거 아들이라고 나온 거 말고 션 코네리하고 나왔던 거기에서 여자 스파이 이름이 뭐든가요 엘사거든요 엘사 그러면 딱 누구 생각나세요 겨울왕국 생각나시죠 서로 다 뭐 그 리그에 올라가면 서로 다 주인공 이름이 야 그거 내 좀 쓰자 하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물론 엘사와 안나라는 이름의 원작은 안데르센이 썼던 그 퀸 오브 더 스노우라고 하는 눈의 여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원작 소설이 근데 그 원작 소설 스토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것도 제작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트랜스포머 캐치 미 이프 유 캔 마이너리 디포트 이런 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이런 영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태양의 제국이라는 그 중국 쪽 묘사한 영화 이 터미널입니다 제일 안 유명한 영화 2004년 스티븐 스필버그와의 첫 만남 터미널은 좋았는데 2004년에 첫 만남을 가진 우리 드라마는 그런 게 있죠 뭐 내 이름은 김삼숨 2004년 그 우리나라를 완전히 들뜨게 했던 그것도 ost가 좀 유명해요 말할 수 있겠지 대처 온라이트 하면서 뭐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몰라요 다시 혼자라니 믿어지니 뭐 이런 모르세요 음악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 링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원래 리암리슨이 나오려고 했는데 클로즈 인카운터입니다 좀 유명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이꼴 헐리우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스 베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 스터디 그룹에서 나왔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스메티카 프린키피아 마스메티카 수학의 원리 요거 몇 개예요 요거는요 두 개 합치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왜 두 개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문명히 다른 거죠 자 보세요 요거 몇 개예요 요거는요 한 개 요거 두 개 합치면 몇 개예요 두 개라 그러시죠 그게 이런 식으로 인식이 형성되는 원리를 쫓아갑니다 프린키피아 마스메티카 1권 전체 800페이지가 무슨 내용이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전 세계적 고찰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쫙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프린키피아 에티카 윤리학의 원리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절대 윤리하고 상황 윤리예요 절대 윤리하고 상황 윤리 살인은 나쁘다 절대 윤리죠 그런데 내 집에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도둑놈이 살인 강도가 들어가지고 엄마를 죽일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프라이팬으로 뭐 이렇게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머리를 탁 때렸는데 얘가 그것도 맞았긴 했지만 쓰러지면서 조금 이렇게 뾰족한 벽돌에 이렇게 탁 부딪혀 죽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이 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 윤리입니다 아니 선생님가 살인은 나쁘지만 야는 그래서 나오는 세계 최고의 원리가 뭐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음료수 사러 이렇게 그 평범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이 인제 지금 편의점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눈앞에서 집채만한 탱크가 얘를 향해서 돌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진하는데 이러고 길은 막혀있고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이렇게 탁 숨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필이면 그 조금 높은 축도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졌는데 밑에 너무나 부자 억만장자가 아끼던 최고급 비싼 강아지가 깔려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형사상의 면책사유 뭐야 긴급 도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긴급 도피 긴급 도피는 이거저거 살필 이유가 없는가 그러면 걔는 무죄예요 정당방위와 긴급 도피의 원리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프린키피아 에티카나 프린키피아 메서메티카 마데마티카라고 하는 게 그 스터디그룹에 그 스터디그룹의 산물이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현대문명이 됐다는 건 알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와 브라이언 드팔마와 더 나아가서는 제임스 카메론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게 뭐예요 아바라 아바타 그죠 예 맞죠 어 타이타닉 이게 이런 어떤 저기 뭐야 작품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사회에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과 만들어지는 과정과 만들고 난 뒤에 그런 어떤 후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집중을 안 하는가 몰라 제임스 카메론은 나중에 끼어들어서 나중에 그러면 브라이언 드팔마가 또 프란세스 포드 코폴라도 그렇고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이 네 명이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영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뭐게 영화음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게 무엇이 중요해 작품하고 스토리가 중요하지 중요하죠 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 그럼 이 사람들 영화가 작품하고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영화음악으로만 때리 깔았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나라 영화의 비자본화 블록버스터 굿즈의 아주 경시 풍조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 인디애나 존스를 보고 나왔으면 됐지 인디애나 존스의 채찍이나 모자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가 나오면 사고 싶다고 그게 스토리 워즈 여러분 또한 거 뭐 필요했노 스토리 워즈의 라이트 세이버 있잖아 이거 광선검 그죠 이거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 스토리 워즈 아니라 스토리 워즈 예고편 한 번만 보여줬더니 당장 저거 사내라고 날려 한 개 우리 우리 와이프가 또 한 개를 사가 왔는 거라 둘째는 이게 지탱을 못 할 거네 십 분 뒤에 내가 나갔으면 네 뭐 저기 십 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며 둘째가 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만들어낸 핑계가 네가 아직 키가 일 미터가 안 돼갖고 뭐 이런 소리 했다가 완전 더 두드려 맞았어 이건 키 작은 사람에 대한 폄하 발언이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 네 살짜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유치원 진짜 그러더라니까 내가 유치원을 못 가서 지금 안 사주는 거냐 우와 내가 그거 어디서 샀다고 어디 파는데 그래 갔더니만 그 아버지 아까 전에 누가 엄마가 사가 갔는데 아버지이신가 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예 그러니까 그라이 내가 두 개 사가 가라고 언제 얘기를 했는데 돈에 끼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 엄마 결국 제가 돈이 없는 잘못이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를 더 사가가니까 뭐라 했잖아 아빠도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선 거만 해 본다 우리 검 그러면 이제 그 윤봉기 위원장이 집에 가면 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칼을 빼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도검 유신고는 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장난감 검이라서 예 라이 세이버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예 그 참 저기 뭐랄까 안 위험한 칼은 없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계 윈도우리스 모나드 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창문 없는 모나드 세계 철학사의 대륙의 합리론과 저기 영국의 경험 논으로는 아니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부정을 해 봤대 다 부정해 가지고 한 1년 걸렸대 그게 전부 다 부정해 저 왕은 왕이 아니야 왕이 뭐 큰일날 소리지 지 혼자서 이렇게 막 이 책은 책이 아니야 다 해봤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어떻게 돼 그거는 부정을 못하겠더래요 지금 부정하고 있는 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데카르트의 합리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와요 아이싱크 뭐 대어포 아이엠인가 비동사가 존재의 의미로 쓰인 최초의 사례라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왜 웃음 그게 웃깁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철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웃겨요 아이고 이 참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제 저 뭐 라틴언가 이게 뭘 하면 코기토 코기토라는 게 인식하고 있는 나 이 말이야 아니 코기토 에르고 숨 어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뭐야 그 무슨 에네스트 펄시비인가 뭐야 펄시비라고 하는게 존 로크의 경험론입니다 왜냐면 본다 나는 잡는다 에요 개념을 잡는다 이 소리거든 봄으로써 개념이 확립된다 이런 들이 이제 이거를 저 영어에 좀 쉬운 말로 하면 뭐겠어요 와디스 씨 이즈 원 유 캐시 에요 니가 보는게 어떻게 한 그 개념이야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통해서 인식하는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하는가 이 차이라고 하면 라이프지 히라는 애가 미분적분을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한번 통합해 보려고 했었어요 라이프지 히라 그게 이제 뭐냐면 현대시민사 윈도우리스 모나드 라는 거에요 뭐냐 창문이 없는 단자다 이거에요 창문이 없는 단자니까 이 서양 민주주의와 문명이 여기에서 출발해 놓으니까 갯불이 우울증이 그래 생기는 거에요 윈도우리스 모나드인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제외하면 다 개선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모든 학생들을 다 뭐야 윈도우리스 모나드로 만드는 정책 아니에요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거기서 내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영화 이런게 나와 거기에 한 명이 자살했어요 애가 자살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등학생들 되니까 애가 슬플거 아니에요 반 애들이 그 뭐야 학생주임이라는게 들어가가지고 선생이라는게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내가 삼십 몇 년 동안 아니 뭐 이십 몇 년 동안 내가 교계에 있으면서 자살 안 내도 수책에 봤거든 거기 영향받아 공부 못하면 니들만 억울해지는 거 뭐 이런 소리하고 앉아서 선생이 난 그거 보면서 너무 비웃었어요 저런 것도 선생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 그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에요 당연하게 지금 애들의 마인드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 이 선생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의 비전은 당연한 거에요 얘가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계의 윈도우리스 모나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는데 뭔 놈이 커서 영화곤 무언가 서로 협력을 하겠어요 고작 협력한다는게 수익 칠대사 5대5 이래가지고 투자 수익하는 거겠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 다른 영화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 감독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까 없다니까 1970년대 중반 미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및 수도권 교회지역 집단 이주가 매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주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거 스티븐 스피버그하고 루카스하고 저쪽 애들이 만들었다니까 저렇게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다 관객 동원 명량 극한 직업 제가 볼 때는 방송국 기자가 극한 직업인 것 같은데 저기서는 경찰 그 마수반 이러면 마약 수사반이 극한 직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찰 그 인재개발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마수반만 괴로운 게 아니다 하 너무 마약 수사반만 일반적으로 괴로운 걸로 나와서 그쪽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조금 고런 것이 아쉬웠다 뭐 영화에서야 한 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잘 아시죠 베테랑 베테랑 그 다음에 신과 함께 재화벌 여기도 마동석 나오고 여기도 마동석 나오고 극한 직업에는 마동석이 안 나오지 싶은데 안 나오죠 명량은 나올 수가 없죠 그 시절에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 사실 백두산이라는 그 영화에도 마동석 씨가 북한 쪽 대학 교수로도 고려가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북한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야 미국과 대한민국을 오고 가는 어떤 그 국제적인 교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동석 씨가 이렇게 거지로 분장해 있으면은 몰래카메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해당 빌딩 사람들이 아니 무슨 거지가 저렇게 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진이야 네가 할 수 있겠냐고 네가 네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뭘 먹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 입장료 수익 및 해외 판권 수익을 제외하면 굿즈 수익이나 캐릭터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굿즈 수입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영화음악이에요 옛날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뭐야 결국에는 주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레코드 테이프 이 인디아나 존스 저 뭐야 그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저거 하나 사줘 그게 굿즈야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가 이러고 있는 뭐 그런 브로마이드라든지 이런 거 다 불티나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동화 있잖아요 그거는 왜 히트 치는 걸 왜 알았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촬영장에 현대빌딩 뒤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다 책받침 사진 거 다 샀잖아 와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에 100개씩 사가고 고향에 가서 저거 친구 준다고 100개씩 사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게 겨울동화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다 겨울 영가에 가을 동화하고 헷갈린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십니까 겨울 영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을 동화 여름 향 여름 향기도 있었잖아 그 손예진 나오는 망했죠 그죠 여름 향기라 그래서 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지만 제가 좋아하는 손예진이어서 고가지만 하겠습니다 없어요 케이터 수익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계가 가지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조지 루카스하고 이런 쪽의 영화는 전부 다 뭐야 조금 상스러운 소유에 써서 전부 돈 지랄이다라고 하는 이 핵의 망측한 논리 자본을 적게 드리더라도 뭔가 칸너 영화제에 칸너 영화제에 그래 기생충이 땄잖아요 어쩌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생충도 천만 돌파했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생충이 천만 돌파한 거 외에 그 해외 영화제 상금 외에 다른 뭐가 있어요 수입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화음악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화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태흥영화사에서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야 아마 제일 이리오느라 업고 돌자 이거 있잖아 전 세계적인 바람을 못 일으켰죠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승부수가 안 돼요 국악을 제가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무슨 반향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만들면 또 그렇게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당시로서는 인권택 감독이 그렇게 만든 게 최고의 그거였어요 서편제라든가 명량이라는 영화는 이게 바다를 대상으로 해양 블록버스터처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시즌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수행평가를 뭘 해야 되는데 전국에 초중고 유치원 대학생들 다 갔어 정말 아주 저기 개봉 시즌을 잘 맞춘 거지 그리고 해양 쪽이니까 여름에 오면 또 시원해 영화 이미지 자체가 이걸 겨울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 왕국이 여름에 개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납양특집 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니까 겨울 왕국이잖아 영어로도 프로전이잖아 분명히 그니까 뭐야 싱가포르에서 겨울 왕국 많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잘 안 봐요 개들은 얼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그거 음료수에다 넣어 먹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땡모반 수박 주스 그니까 땡모라는 게 그게 태국말로 수박이라는 뜻이고 빤이라고 길게 발음하면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니까 땡모반 수박물이다 이 말이야 표음 문자니까 태국 문자가 그니까 싱가포르에서도 그냥 거부감 없이 워터멜론 주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캐릭터 수입은 거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뭐 반론을 제기하실 영화인들은 제기하십시오 저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국제의 경식 풍조 스티븐 스필버그 이꼴 헐리우드가 되겠습니다 예 신들러리스트 크 멋있다 멋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와이프 보고 가다듬으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어디서 풀네임을 하나 알아가 왔어 스피븐 알란 스필버 예 자기 딴에는 남편이 몰랐던 걸 하나 해고 싶었대 그래서 조지 왈톤 루카스 루카스 본인도 왈톤이라는 이름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제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유튜브 화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유튜브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요 빨간색하고 요 빨간색이 정말 신들러리스트의 경우를 보시죠 빨간 코트의 소녀 스틸샷입니다 나는 이 티의 그 달나라로 날아가는 걸 능가하는 명장면이라고 봐요 스틸샷 빨간 코트 이 이 소녀가 도대체 그 이 티의 여동생 드류 베리모어는 너무나 유명한데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인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소녀는 누구인가 설마 남자가 여장을 하고 한 건 아니겠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녀가 결국 죽죠 산 위에서 보는 신들러가 저 소녀의 죽음 때문에 크게 이 뭐라 그럴까 이 가슴 속에 한을 느끼면서 이 유대인을 구출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심의 계기가 됩니다 이것도 뭐야 나는 이자크 펄만이 지은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존 윌리엄스 작곡이에요 이자크 펄만 연주의 추억 같은 바이올린 독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뭐 흑백 영화 흑백 영화 빨간 코트의 소녀를 스틸샷을 찍기 위하여 전체를 흑백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저도 만약에 이 강의를 저의 이 색깔만 빨간 넥타이의 사나이 하기 위해서 전체를 흑백으로 처리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황은경 작가가 나가버릴 겁니다 황 작가 나가버릴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말이야 더 내놔 그럼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말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작품을 하나 못 만들까 왜 못 만들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수많은 영화 작가 그 아까 그 네 명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 혼자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아이디어 잘 내면은 말이지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치고 오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교육이 한 반에 60명이 있으면 1등부터 60명까지 정해져 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놓고 죄의식이 없어 사람들이 이걸 순간적으로 애들 마음을 얼마나 부셔버렸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결론이 뭐야 네가 1등해라 이거 아니에요 60등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1등이 59명이서도 한 명은 60등 60등 아닙니까 그죠 할 수밖에 없는데 걔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뭔가 좀 특이한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기 엄마는 어렸을 적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학교를 안 가려고 했을 때 꾀병을 부리는 줄 알면서 그래 오늘은 학교를 쉬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그 점심때 나와 가지고 미안하잖아요 스피버그가 그래서 아씨 좀 어디 가서 독감 좀 올모을 수 없나 이러면서 스피버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 가지고 엄마 저 제가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야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토마토를 쟁반에 끓이면은 물에 끓이면 토마토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이거 너희 엄마는 어떻게 하노 너희 엄마는 어떻게 하시노 이 기 요즘 묵고 살만하나 그러면서 완전 그죠 그거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래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스피버그 엄마가 어떻게 했죠 한번 끓여보자 스티븐 스티븐 괜찮아 터지지 않을 거야 끓어 넘칠 것 같으면 엄마가 멈출게 그래가 진짜 끓어 넘칠 때까지 있어요 그걸 보고 스티븐이 다시는 땡땡을 치지 않습니다 뭐야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디슨이 에디슨이 그 이 누구야 그 제이피 모건 제이피 모건이 벤처 캐피탈로 최초 투자한 게 에디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치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투자 아닙니까 에디슨에게 선택했다 근데 물론 공대 출신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니콜라 테슬라에게 투자를 했었어야지 테슬라의 무선 무선 전기 송수신 여기에다가 했었어야지 왜 그죠 에디슨에다가 했느냐 물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에디슨에 어렸을 때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여기 앉았는데 이랬다죠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진행해야 된다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금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교육 풍토가 그래가지고 수업 진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어린이게 아주 진짜 귀찮게 해라니까 뭐야 의자가 왜 요따구로 생겨서 삼십 분 동안 집중을 못하게 하지요 의자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에디슨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새끼가 의자는 원래 그런 거야 니가 니가 맞춰 내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그랬어요 모포가 잘라진 모포가 있어가지고 이 군대에는 관물이라는 게 있어요 딱 보기 좋게 각져갖고 막 이렇게 상자 깔때기 같은 거 넣어갖고 이렇게 딱 맞춰야 돼 갯불 같은 거지 군기니까 그렇게 딱 맞추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라니까 그. 제일 지휘하는 병장이라는 놈의 새끼야 내 지금 이름도 그 기억나 내 일부러 이름 얘기 안 해 일단 니가 잘라서 맞춰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게 한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돼도 그렇게 보이게 하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멀리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진짜. 참 군대 훈련비에 군기 엄청 빠졌죠 그런 소리 다 듣는 거 보니까 그죠 예 딱 이러고 그냥 앞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화 제작이 가능한 풍토 브레인스토밍과 집단지성 그리고 뭐야 초연결의 풍토입니다. 일곱 살 어린 일곱 살 어린 일곱 살 어린 스티븐 스필버그가 저 모임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살 많은 프란세스 포드 코폴라나 조지 루카스가 전혀 여기에 이 어린 놈이 건방적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에디슨의 엄마가 애가 야단 맞았다는 걸 알고 학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랍니다. 왜 우리 애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쪽은 막 이래도 그런 식으로 항의할 거면 다른 학교로 옮기세요. 그쪽은 학교하고 안 맞아요.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걱정입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이 엄마가 그럽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 부적합한 애가 아니고 그저 질문이 좀 많은 애일 뿐입니다. 애의 호기심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학교에 안 보내고 제가 가르칠 거예요. 향후 20년 내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신문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에디슨의 엄마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는 그저 호기심이 많고 자기 고집이 좀 세고 단 대신에 한 번 알고 싶은 거에 호기심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이 아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보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네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찾아냈던 친구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브라이언 드 팔마, 그 다음에 조지 루카스. 조지 루카스는 나중에 뭐? 스타워즈를 제작합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는 미션 임파서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그 유명한 더 가드 파더, 대부를 만들어내죠. 참 집단지성과 초연결이 만들어내는 이 이중주. 이중주 캐치미 이프 유 캔. 보시겠어요? 스필버그가 선사하는 거짓말 같은 실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마찬가지고 아미스타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야 거기에. 역사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어떤 단순한 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1965년 당시에 그 뭐야? 세계적인 사기꾼을 사기꾼을 만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기꾼 연기를 이렇게 잘할 줄이야. 톰 햄커스가 어벙한 FBI 요원을 이렇게 잘할 줄이야. 목표는 오직 하나 베이비붐 세대 1946년부터 58년까지 약 13년 동안 태어났던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출생한 이 사람들을 공략해라. 1975년 최대 소비자층 그런 여성이다. 75년 82년에 이은 세 번째 소비자층 타겟입니다. 최대의 사기꾼과 최고의 FBI가 벌이는 추격전이죠. 이 영화를 사기꾼을 미화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왜 대도 조세형 여러분 물방울 다이야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탈옥수 신창원한테 열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권력을. 아주 통쾌하게 짓밟고 뭔가 그런 위선에 가득 찬 지배층들을 짓밟는 듯한 연기에 다들 어떻게 연기가 아니라 실제 행위에 다들 와 신창원 보고 많은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그 위선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범법자고 그렇죠. 살인범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에 갔다가 뭐 신출 귀모라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꼭 무슨 옛날에 장길산 보듯이. 아시겠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때의 명령기로 이천십삼 년에 월 스트리트의 늑대라고 하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라는 거에 주식 사기꾼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스타워즈부터는 2부에서 조지 루카스 특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 5분간 쉬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